동이 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직전의 나날들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생지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비에트, 미국, 영국의 공동 통치를 받던 독일의 한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승정국 유력인사가 양치질 도중에 사망한 것이다. 모든 실마리를 쥔 사람은 아우구스테 니켈이라는 전쟁 중 부모를 잃고 미군 식당에서 일하던 평범한 소녀다. 그리고 피해자 남성은 전쟁 중에 소녀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은인이었다. 살인노명을 쓴 소녀 아우구스테 니켈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이 가해지는데 아우구스테는 과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해피리더 북튜브의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인류사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배경으로 전후 폐정국의 헉독한 환경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17살의 소녀 아우구스테 니켈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무제의 여름 이야기인 동시에 살인노명을 쓴 소녀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펼치는 이틀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루드 스릴러입니다. 그 이틀간의 여정 가운데 그려지는 전쟁의 참상 속 인간들의 모습과 사건의 퍼즐을 풀어가며 숨쉴 틈 없이 내달리는 내러티브는 숨겨둔 반전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먹먹한 여운을 길게 남겨줍니다.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는 진안한 과정을 그리는 작품의 미덕은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긴장감과 재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제의 여름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압도적인 서사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 직후 절박한 상황과 맞물려 의문의 살인사건을 추적해나가는 미스터리 영화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참화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정경을 마주할 때는 서정성이 묻어나는 묘사가 마음을 두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후카미도리 노아키는 1983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점에서 근무하던 중 27세에 발표한 단편소설 오블랑의 소녀가 미스터리 신인상의 가작으로 뽑혀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무제의 여름은 작가의 네 번째 장편소설로 트위터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나오키상 최종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후 일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조국 일본의 패전과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전쟁의 참상 속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한 소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 무제의 여름 먼저 작가의 말을 소개하고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베를린은 맑은가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파리를 불태우라는 작전 영어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로부터 차가 나였습니다. 침략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패전하고 인과응보처럼 점거된 것을 의식하면서 개인의 죄악을 반영해 보았을 때 마음은 맑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또 제 모국인 일본은 패전의 날 하늘이 매우 맑았다고 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침략과 학살을 자행했던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뜻도 이 글에 담았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베를린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A 테이블에 콜라병과 콘비프 해시 D 테이블에 으깬 감자 접시를 두고 벨을 누른 쪽으로 갔다. 발끝으로 방향을 획 틀자 US Army 로고가 들어간 앞치마 자락이 펄럭였다. 술을 파는 밤이 되면 미군 병사식당 피프티스타스는 시글벅적하다. 낮에는 대식가들을 맞이하던 요리 배식대가 바로 변하고 콩나물 시루갔던 평소 모습 가는 딴판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하얀 식탁볼을 덮은 원형 테이블이 새침한 얼굴로 늘어서 있다. 지푸른 조명에 은빛 미러볼이 반짝이고 홀 중앙에서 여성과 볼을 맞대고 춤추는 군복 차린 남자들의 얼굴과 몸에 물방울 무늬를 드리었다. 웨이트리스인 내가 빈자리에 잔과 접시를 치우는데 다시 벨이 울렸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빠져나올 듯한 거부의 미군 병사가 두꺼운 손가락을 빠르게 까딱이며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겨우 B 테이블에 도착하자마자 밀어볼 때문에 얼굴이 얼룩덜룩한 그 녀석은 소가 풀을 먹듯 입술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저기 저 흑발 아가씨는 몇 시에 일이 끝나지? 여기서 일한 지 아직 닷새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질문을 벌써 세 번째 받았다. 흑발 아가씨는 동료 웨이트리스 하넬로레다. 하넬로레는 세이테이블에서 다른 미군의 손등을 꼬집고 있었다. 주문은 식사와 음료만 가능합니다. 한숨을 쉬며 응대하자 양쪽에 앉은 동료 병사들이 웃으며 야유했다. 나는 그가 분노하기 전에 서둘러 발길을 돌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욕지거리가 날아왔다. 야 나치 콧대 세우지 마 머리에 매단건 돼지꼬리인가 돼지같은 못나니 웃음소리가 와르르 잇따랐다. 나는 돼지꼬리라고 비난받은 땋은 머리카락을 쥔 채 성큼성큼 플로우를 가로질렀다. 자기는 소같이 생긴 주제에 나는 나치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독일인은 모두 똑같다. 정면 무대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독일 가수가 독일 악단을 데리고 노래한다. 그러나 그 뒤에 걸린 커다란 깃발은 성족이다. 줄무늬에 벼를 박아 넣은 장난감 포장지 같은 미국 국기 지금 이 지역을 관리하는 국가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쯤 전에 싸구려 조립식 건물로 지은 병사 식당이 생겼다. 아직 접착제와 새 자제의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나처럼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독일 종업원이 미군 주방장과 함께 일한다. 드디어 폐점 시간이 되어 느끼한 옥수수 기름과 대칭 감자 냄새에서 멀어져 한숨 돌리려고 주방 뒷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다. 수오리지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저 자식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댁들이야말로 독일어로 떠들라고 어차피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하는 주제에 벌써 휴식 중이던 하넬로레가 다른 웨이트리스 몇 명과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푸른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들의 그림자에 손님에게 받은 듯한 담배의 붉은 불이 띄엄띄엄 빛났다. 하넬로레는 나를 발견하고는 럭키 스트라이크야 럭키 스트라이크야 라며 담배에 한 개비를 주었다. 나는 하얗고 늘씬한 미국제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조만간 성냥과 교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성냥이 슬슬 떨어질 때였다. 거기 너희들 이쪽 일 좀 도와 지그품이 도착했다. 우리를 부리는 서양배 같은 얼굴에 맥기네스 특기 중사는 이곳의 주방장이다. 식당 뒤 거대한 저장고로 가니 수송트럭은 이미 출발했고 반입구 앞에 나무상자가 대량으로 쌓여있었다. 측면에 검은 스탬프로 찍은 품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잘못된 위치에 놓지 않도록 주위에서 나른다. 상자를 정리하려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옆 수풀 이파리들 틈으로 어린아이 얼굴이 보였다. 그 시선 끝에는 늦게 반입된 듯한 나무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나는 못 본 척하며 내 몫에 짐을 들어 올려 저장고로 날랐다.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일하고 내일 쓸 감자껍질을 벗기고 서야 겨우 업무를 마쳤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지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쓰는 로컬을 열자 내 겉옷이 무사히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도둑질도 일상 다반사다. 이틀 전에는 주방에 숨어들려던 남자가 헌병에게 잡혔고 조금 전에는 아이가 나는 고개를 가로져 생각을 멈추고 지그품인 앞치마를 벗어 로코에 건디 겉옷에 팔을 집어넣었다. 한여름이니 사실은 두꺼운 양모 웨이트를 벗고 싶다. 하지만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올 겨울을 매트 없이 지낼 수는 없으니 몸에 착용한다. 내 몸이 가장 믿음직한 금고인 까닭이다. 로코 문을 닫고 팔에 하얀 수건을 다시 감는다. 항복한다는 증표다. 다리는 나른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오른손에 든 종이봉투의 묵직함이 기분 좋았다. 내용물은 설탕과 소금 꾸러미 하나씩 그리고 진짜 밀가루와 코코아 맥기네스 특기 중사가 익살스럽게 윙크하며 이건 불량품 이로군 하고 종이봉투에 넣어주었다. 불쾌한 미국인도 있지만 상냥한 미국인도 있다. 나쁜 인간과 좋은 인간 그리고 대부분은 둘다이기도 하고 어느 쪽도 아닌 사람들이다. 그럼 나는 어떨까? 적어도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인간이라는 자신은 없었다. 해가 저문지 얼마 되지 않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어슴풀에 밝았다. 그 덕에 건물 잔해가 나뒹구는 길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다른 구두 밑창 너머로 거친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감촉이 전해진다. 탁 트인 빈터에서는 건설 중인 조립식 건물이 성조기를 펄럭였다. 여름에 길고 긴 황혼이 슬슬 끝날 무렵이다. 낮에 푸른 하늘보다 어둡고 깊은 밤 칠흑의 하늘보다 밝은 귀부인 가슴에서 빛나는 사파이어 같은 푸른 어둠이 폐허 위에 끝없이 펼쳐진다. 지난달은 하지였지만 여전히 분진이 감도는 도시에서 여름에 도래를 축하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었을까. 외출 금지 시각이 지난 지 오래라 나 말고 돌아다니는 독일인은 거의 없었다. 미국 장병과 그들 가족이 사는 지구에서 벗어나 소음과 목소리가 사라지자 불안과 안도가 어우러져 걸음이 빨라진다. 하루 절반을 풍족하고 넉넉한 미국 시설에서 지내면 나도 모르게 주국의 패전과 비참한 상황을 깜빡할 뻔한다.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곧바로 현실로 돌아온다. 온 길을 돌아보면 전기뿔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집에 가는 길로 시선을 돌리면 빛없는 잿빛 도시가 펼쳐진다. 공습으로 불탄 발전소의 복구가 늦어지는 탓에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특히 밤에는 차례로 정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은 전력은 점령군에게 흘러간다. 그들의 거주구역은 언제나 깨끗하고 밝다. 독일인이 항의해도 발전소에 폭탄이 떨어질 만한 짓을 한 탓이라고 일축당하리라. 고개를 들자 광고탑에 걸린 더 이상 독일에는 어떠한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붓겼다. 두어 달 전 독일은 항복하고 전쟁에서 패했다. 이미 공습으로 엉망이던 도시에 승자가 쳐들어와 국민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기까지는 정말로 눈깜짝할 사이였다. 이곳 수도 베를리는 소비에트 연방 미 합중국 영국 프랑스 네 나라의 통치 아래에 놓였고 독일인에게 바람권은 없다. 독일인은 적이었던 나라의 명령을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나는 평범한 베를린 시민보다 몇배나 더 적에게 순정했다. 미군 아래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들이 접수한 첼렌도르프 지구에 집을 구했다. 여태껏 독일인 아니 베를린 사람은 미국을 좋아했다. 멋쟁이의 부자고 음식이 풍족하며 음악이 멋지고 자유로워 동경의 대상이었다. 다들 프랑스나 소련은 싫은 놈들이지만 미국의 훌륭한 청년들은 독일을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도 그랬다. 나는 어릴 적부터 미국 소설가 미키마우스를 좋아했다. 몰래 영어도 공부했다. 그래서 미국이 왔을 때 이제 평화로우질이라 믿었고 곧바로 그들의 종업원이 되고 싶다고 지원했다. 그런데 지금은 실망뿐이다. 폭탄의 불길이 아무리 도시를 불태워 초악한 모습으로 바꾸어도 푸른 여름밤은 아름답다. 바람에 나붓기는 깃발이 이국 깃발이든 자연의 아름다움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걷는데 길바닥에 널부러진 건물 잔해와 구부러진 철골틈에서 작은 꽃을 발견했다. 그러나 꽃에 이끌려 허리를 굽힌 그때 무너진 잔해 사이에 걸친 함석판 밑에 방치된 자그마한 아이의 시신을 보고 말았다. 팔이 여러 마리가 부응하고 날개짓을 해서 나는 허겁지겁 펄쩍 물러나 서둘러 자리를 떴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고 또 닦아도 땀이 멈추지 않았다. 아르겐티니시의 길에 있는 집에 도착한 나는 정면 주거동의 철문에 열쇠를 꽂아 밀어서 열고 몸을 집어넣었다. 베를린의 주거지 대부분은 지들룡이라 불리는 집합주택으로 내가 여태껏 살던 집도 전쟁 중이던 잠깐을 제외하면 거의 지들룡이었다. 4층에서 5층짜리 건물에 지하실이 있고 주거동은 위에서 보면 미음자 형태의 한가운데 반드시 앞마당이 있다. 베를린 시민은 정원을 좋아한다. 그 끝은 정면 주거동을 아치형으로 뚫은 통로다. 메아리치는 구두 소리를 들으면서 돌바닥을 걷고 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화단에 심은 앞마당을 가로질러 안쪽 제2동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실 전기는 꺼져 있어 벽에 달린 촛대의 주황색 불빛 아래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얇은 벽 너머로 옆집 사람의 고함이 들렸다. 성냥을 그어 새집에 불을 켠다. 성냥은 이제 세 개비가 남았다. 아까 하늘 노래에게 받은 미제 담배 한 개비로 성냥 말고 또 뭘 살지 고민했다. 나는 범랑 대야와 수도관이 밖으로 드러난 수도꼭지 뿐인 간소한 부엌에 기대 수도꼭지를 돌렸다. 곧바로 칼칼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흐르고 염소 냄새가 찡하게 코를 찔렀다. 아직 단수 상태인 지구가 많은 가운데 수도를 틀면 곧바로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겉옷도 벗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도 풀지 않은 채 향료가 듬뿍 들어간 미제 빈으로 얼굴과 손을 씻었다. 물때가 잔뜩 낀 거울에 비친 나는 열일곱 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보인다. 둥근 얼굴은 피로에 찌들었고 부어서 푸석푸석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다. 머리카락도 눈썹도 푸수수하고 입술은 거칠고 끈질긴 염증이 입가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식당에서 이름도 모르는 미군 병사에게 못난이라고 욕먹은 일이 떠올라 한숨이 나온다. 하다못해 이 우중충한 갈색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어깨 정도 기장으로 잘라볼까 여태껏 여러 번 한 상상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허무해졌다. 밤에도 여전히 덥다.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인 데다 몸을 씻지도 못해 스스로 느낄 만큼 신내가 났다. 길가에서 주운 양철 대하에 물을 담고 침대에 앉아 맨발을 담근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달빛이 강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배처럼 통통하고 히멀건 다리를 비추었다. 군데군데 구두에 쓸린 자국이며 굳은살이 생겼고 특히 오른쪽 뒤꿈치만 붉은 이유는 걸음이 잘못된 탓이라고 의사에게 들은 적이 있다. 어느새 이웃집에서 고함이 그쳤는지 대하에 넘실대는 물에 찰박거리는 소리가 잘 들렸다. 내 방에 사는 건 나와 창가에서 기르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그리고 벌레 몇 마리다. 방울토마토는 식당 근무 첫날에 슬쩍한 열매를 으깨 암시장에서 산 깨지지 않은 화분에 심은 것이다. 지금은 황록색 떡잎이 꼬물꼬물 나와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소음에서 벗어나 방에 홀로 남자 나라는 인격이 몸 안으로 돌아온다. 억지로 입은 옷을 벗고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감각. 그러나 그와 함께 온갖 감정과 사고가 와르르 되살아날 것만 같아서 거미집을 떨어내듯이 고개를 내져었다. 긴장을 풀면 기억은 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꿋꿋하게 핀 꽃 뒤에 죽은 아이 기억을 떨칠 만한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백에서 치를 계속 뺀다거나 영어시를 암송 한다거나 나는 이유도 없이 왼쪽 어깨에 비스듬임엔 가죽가방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고 버클을 풀어 덮개를 열었다. 안을 들여다보면 배그표와 보수인 마르크 다발 옆에 노란색 책 등이 보인다. 요즘 세상에 책을 가지고 있다는 고마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망설이면서도 손은 멋대로 책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너덜너덜해진 노란색 책 에밀과 탐정들 독일어 원서가 아니라 영문판이다. 한 번 잃어버려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포기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옛 지인이 보내주었다. 책장을 남기면 어릴 적 내가 열심히 적은 서툰 독일어 번역문을 볼 수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혼돈에 빠진 이 도시에 살면서 독일인인 내가 미군에서 직업을 얻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이유를 따지자면 이 책 덕택이다. 그리고 이웃집 이처하크 베텔하임이 준 영덕사전 그 두 권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덕분이다. 아버지 어머니 악허길의 허름한 집합주택에 살던 모든 이들 그리고 작은 이다 모두 없다. 나는 누구도 구하지 못하고 태어난 집도 잃었으며 이 책 말고는 추억의 조각조차 손안에 남기지 못했다. 가족과 친구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꼭 닫았던 마음의 창에 기억이라는 연기가 스며든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 문 열어 주먹으로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다. 나는 움찔 떨며 책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미 합중국 육군 헌병대다. 문 열어 허둥지둥 책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열었다. 곧바로 문이 열려서 반사적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얼굴을 문에 부딪힐 뻔했다. 어두운 복도에 손전등을 든 시커먼 그림자 두 개가 우뚝 서 있다. 거만한 태도에 덩치도 큰 미군 병사 두 명이 MP 라고 적힌 검은 헬멧 아래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헌병이다. 밀려드는 불안을 품고 무슨 말을 들을지 기다리는데 질겅질겅 껌을 씹던 젊은 헌병이 박하향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숨을 토하며 물었다. 자네가 어거스드 니켈인가? 틀렸다. 조금 다르다. 내 이름은 아우구스테다. 여태 제대로 발음한 미국인은 없었지만 정정하기를 오래전에 포기했으므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젊은 헌병이 눈부신 손전등 불빛을 나에게 향했다. 마치 신문하러 온 게슈타포처럼. 신분증을 확인하겠다. 서둘러. 빛을 꺼주세요. 오히려 잘 안 보인다구요. 손으로 눈가를 가리면서 부탁했지만 내려줄 마음은 없나보다. 하는 수 없이 되도록 눈을 가늘게 뜬 채 우덧 안쪽에 꽂은 핀을 풀고 연합군이 발행한 신분증과 미국 취업 증명서를 꺼내 내밀었다. 그제야 흰 불빛이 물러가서 따끔따끔한 눈에 시력이 되돌아오도록 여러 차례 깜빡여야 했다. 젊은 헌병이 쓱 확인하고는 연장자에게 건넸다. 저는 아우구스테 니켈입니다. 이달 10일부터 가리길에 있는 병사식당 피프티스타스에서 일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곧바로 머리에 떠오른 건 식당에서 나를 욕하던 미군 손님이 불만을 신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잘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상사인 맥기네스 특기 중사나 동료들은 친절하지만 만에 하나 그 손님이 장교라면 발뺌도 하지 못한다. 계급장을 제대로 확인해둘 걸 그랬다.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은 젊은 쪽이 하사고 묵묵히 신분증을 돌려준 연장자가 중사다. 그 가게 웨이트리스였던 것 안다. 자네는 돋보이지 않으니까. 하사는 휘죽대면서 나를 핥듯이 바라보았다. 도려 인상에 남았어. 뚱뚱해서 가슴은 커 보인다만. 그렇게 말하며 내 가슴으로 뻗는 손을 거의 반사적으로 쳐냈다. 이걸로 피프티스타스 간판이 멀어진 기분이 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희롱당하느니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자 하사는 아이처럼 화를 냈다. 이 양배추가 주제에 대들어? 그 어깨에 맨 가방은 뭐지? 아무리 봐도 남자 물건이잖아. 대체 어디서 훔쳤어? 멈춰라. 하사. 그녀는 우리 군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녀를 체포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물러나 방관하던 중사가 그제야 움직여 사이로 끼어든다. 하지만 중사님 하지만 또 뭔가 이 애송이 자식 다른 주민을 감시해 자네가 소란을 피우니 주목받고 있잖아. 맞은편 문틈으로 여태께 좋아하는 이웃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찍혀보고 있다. 상관에게 혼난 하사가 소등시간은 벌써 지났잖아. 자라. 냉큼 자. 하며 이웃집이며 계단실 위아래를 향해 고함치자 탁탁탁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괜한 하프리 등인 하사를 무시한 채 중사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스 니켈 우리랑 함께 가야겠소. 이 밤중에요? 병사 식당은 닫았는데요? 병사 식당? 아니 경찰서요. 우리쪽 경찰서는 아니지만. 성가시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더니 내 어깨를 밀쳐 거의 강제로 집 밖으로 끄집어냈다. 조금 전 일이 아니라고? 나는 견디지 못하고 문틀을 잡고 두 다리로 버텼다. 잠깐만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나요? 대체 무슨 용권으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얕보이지 않도록 의연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게스타포에게 연행당했을 때와 똑같았다. 당은 소멸하고 평화로워졌을 텐데.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들어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 머릿속에 스친다. 그러자 중사는 정말로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적색분자를 원망하게 그놈들이 자네를 불렀으니까. 적색분자? 그러니까 독일 공산당 말인가요? 아쉽지만 틀렸다. 소비에트놈들이지. 소비에트라는 말을 들은 순간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싫어요. 소련 쪽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거라면 그날 내 신변에 일어난 일 말고는 짐작가는 바가 없다.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에게 어떤 꼴을 당했는지 만약 그때 저항한 것 때문에 불려가는 거라면 억울하다고 중사에게 밝히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중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깊은 밤 진짜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인 아르겐티니시의 길을 북동쪽으로 달린다. 미군의 유명한 지프는 덮개를 연대다 문이 없어서 해골의 갈비뼈 사이에 앉은 것처럼 뻥 뚫려 불안하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들어 치맛자락에 펄럭이는 통에 치마를 붙들고 싶었지만 뭘 잡고 있지 않으면 차에서 떨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앞자리에 앉은 헌병들은 입을 꾹 다물고 연행하는 이유를 물어도 무시했다. 중사가 피우는 담배에 빨간불이 반딧불이처럼 어둠에 흔들린다. 긴장에서 차가워진 손가락을 주무르며 밝은 달을 바라보는 것으로 불안을 잠재웠다. 오랫동안 6년의 세월 동안 이 도시에서는 밤에 빛을 볼 수 없었다. 공습을 대비한 등화 간재로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자동차 전조 등에는 덮개를 씌웠기 때문이다. 지키지 않으면 지역의 방제 책임자가 쳐들어와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쓰러진 건물조차 창문을 열고 촛불의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여기저기 떠올라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차게 부는 바람은 몹시 불결하게 만든 수프처럼 뒤범벅된 냄새가 났다. 석탄이 타는 매운 냄새 감자와 콩을 삶는 냄새 영양실조 탓에 고약한 썩은 내를 풍기는 배설물 냄새 삶과 죽음이 풍기는 악취 그리고 이 찌프 에서는 달콤하면서도 화한 박하향 풍성껍 냄새가 난다. 등화간재가 시작된 해 다시 말해 전쟁이 시작된 6년 전에 나는 아직 11살로 이전 기억은 대부분 애매하다. 나에게 베를린은 씨가 아니라 대광구이고 밤풍경은 어두운 길에 녹색 야간 형광 도료가 희미하게 빛나는 수상한 존재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거리에는 NSDAP 앞으로는 자진에서 나치스라 불러야 할 당에 붉은 완장을 단 당원들 그 중에서도 빳빳하게 달인 딱 맞는 검은 제복 차림의 친위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자취는 사라지고 대신에 성조기를 단 헐렁하고 낡은 군복을 단정치 못하게 입은 아미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린다. 원래 베를린은 어디나 평평한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지프는 덜컹덜컹 튀어오르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갈지자로 달린다. 돌바닥이 험한데다 여전히 치우지 못해 여기저기 산처럼 쌓인 건물 잔해가 길에 넘쳐난 탓이다. 운전석에서 핸들을 진 하사는 몇 번이나 혀를 찼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 겨우 베를린 중심지인 밑에 도착했다. 번화했던 거리가 거짓말처럼 공습과 시가전으로 곳곳이 불타 무너지고 건물 대부분이 무참한 잔해로 변했다. 그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안다. 내온이 사라진 영화관 우파 팔라스타 앞을 지나 시커먼 란트베어 운하를 건넜다. 이제 곧 벤들러로 접어든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움츠리고 되도록 지프 밖에서 내 모습이 눈에 띄지 않게 등을 구부렸다. 소련 병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게이트 앞은 소비에트 연방 관리 구역이며 근처에는 이전 육군 최고 사령부를 점령한 소련 최고 사령부도 있다. 검문소가 보이자 운전석에 앉은 하사는 액셀을 밟은 채 직진해서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호르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도로를 비추는 투강기 빗속에서 적군 병사가 뛰쳐나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봐 적당히 좀 해. 하사는 고함치며 위협하려 들었지만 지프를 세운 적군 병사는 표정 하나 없이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풀을 먹이지 않아 냅킨 처럼 납작한 전투모를 쓴 둥근 얼굴의 동양인 보처였다. 소련군에 있는 동양인은 모두 몽골인 병사라 부르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른다. 브로프스크 브로프 뭐? 아하 신분증 말인가? 그딴 건 필요 없잖아. 어느 관리구역이든 왕래는 자유니까. 아 영어를 모르나? 깔보는 태도를 지우지 않는 하사를 적군 병사는 더욱 압박하며 지저분한 손바닥을 지프 안으로 집어넣었다. 심기가 불편한 듯 입술을 삐죽이며 푸석푸석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본다. 금단추가 달린 답답해 보이는 칼라는 때로 시커멓게 얼룩졌다. 브로프스크 이봐 우리는 댁들의 의뢰로 온 거야. 빨리 통과시켜. 바깥 상황을 살피니 열명은 되는 적군 병사가 가만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미국인보다 훨씬 미지의 존재다. 군인이라면 일반인보다 멋진 제복을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쪽에서 오니 사람들은 염려가 부족했는지 미묘하게 세계의 농담이 다른데다 보프라기가 잔뜩 일어나고 달아서 얇아진 작업복이나 퀼팅 상의 더러운 바지를 군복이라고 불렀다. 어깨에는 투박하고 소박한 형태의 라이프를 맸다. 어이 하사 신분증 정도는 내죠. 알겠습니다. 나 참. 미군 하사는 투덜투덜 육지거리를 뱉으며 운전석 밑으로 팔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 했다. 그때 실수였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적군 병사가 라이프를 어깨에서 내려 총구가 하사 얼굴에 닿았다. 그 뒤 벌어진 일은 고작 5초 사이에 일어났다. 그냥 참으면 될 것을 타혈질인 하사는 가슴에 총집에서 권총을 뽑아 적군 병사에게 들이밀고 말았다. 중사가 서둘러 막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프를 한 발 한 발 둘러싸던 다른 적군 병사들까지 날뛰며 수많은 팔을 뻗어왔다. 중사와 하사는 팔을 붙들리고 영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언어가 뒤섞여 성난 목소리가 오가고 투간기의 새하얀 빗 아래 검은 헬멧이 나뒹굴고 붉은 군모가 날아갔다. 나도 비명을 지르며 눈앞에 뻗어오는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군인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 나와 무릎과 손바닥을 거세게 찡었다. 기는 자세로 오른손을 살짝 펼치니 손바닥이 쓸려 새빨갰다. 뒤에서 러시아어로 호통이 들리고 멱살을 잡혀 고개를 들자 이국 남자의 눈동자가 나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짐승처럼 거칠고 사나운 눈동자다. 낯선 냄새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 삽시간에 그때의 기억이 대살아나 땀이 미친 듯이 흘렀다. 떠올리고 싶지 않다. 떠올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 순간 총성 한 발이 울리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우뚝 멈추었다. 미군 지프 앞에서 한 군인이 하늘을 향해 권총을 쥔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위협 사격이다. 이어서 또 한 발. 천둥 같은 괭음이 울려 퍼지고 나는 몸을 움칠 떨었다. 화야 경기가 새카만 어둠과 하얀 투강기 빛의 경계에 천천히 감돈다. 소련의 군인이었다. 그러나 다른 적군 병사와는 뚜렷이 분위기가 다르다. 군모의 검은 쟁과 붉은 띠는 똑같지만 모자의 산 부분은 눈에 확 띄는 파란색이었다. 바지도 파랗고 우도순 다림질을 해서 빳빳했다. 갑자기 나타난 파랗모자를 쓴 남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날카로운 말투로 무언가 명령하자 날뛰던 적군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더 강한 무리가 방해를 해서 불만인 개처럼 보였다. 그래도 이 반응에 만족했는지 파랗모자를 쓴 청년은 총을 허리띠에 권총집에 넣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옆에 서있던 차문이 열렸다. 소련 장관이 타는 무척이나 고급스러운 검은 엠카다. 안에서 나타난 이는 마찬가지로 파란 군모와 바지 차림의 장교였다. 장교는 군인치고는 날씬한 체구였지만 훈장 대여섯 개가 왼쪽 가슴에서 빛났다. 위협사격을 한 청년도 재빨리 격례했다.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은 채 멍하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데 뒤에서 시동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미군 중사와 하사는 어느새 지푸로 돌아가 타이어를 급회전시켜 후진하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기다려요. 두고 가지 마세요. 외쳐도 이미 늦었다. 지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소련 관리 구역 안에 홀로 남겨졌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도 모르건만. 검문서 상황을 살피자 적군 병사들은 떠난 지푸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임무로 돌아갔다. 조금 전 벌어진 소동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태로 나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나는 이 틈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서 어깨에 맨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살며시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누가 뒤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지금까지 비극적인 인류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드 스릴러 무제의 여름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해피리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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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